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며 뒷걸음쳐 사회로 돌아간다. 그리고 원망과 고통으로 엮인 생활을 계속한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 봐 두려워한다. 공경에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세상만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중 한 가지 상태에 매몰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경에 빠뜨린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집을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정관념이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잠재하여 바뀌지 않는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또 과거에 경험한 감각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치 엄청난 바위덩이처럼 그것은 웬만한 힘에는 밀려나지 않는다.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벌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다. 부처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념 속에는 우리 생명이 편안히 머물 곳이 없다고 했다.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게 바깥에 무한의 세계가 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로마로 통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성공한 방법이라고 모두 성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과 눈으로 관찰하고 느낀 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성공의 문을 연다. 나를 막아선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라. 그 순간 시야가 무한히 넓어지고 가슴이 탁 트일 것이며 그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명분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직장에서는 직책을 집에서는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이런 것이 되기 이전에 내가 한 인간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는 그저 나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신분과 이름에 꽁꽁 묶여 자유로운 인생을 고리타분한 명분 속에 가두고 활력과 개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어떤 명분이든 그저 환상일 뿐이다. 명분을 버리고 홀가분해져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걸어다니고 있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지위를 가졌다. 남들이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여 이런저런 울타리에 가두려 한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남들의 일일 뿐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여 어떤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처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다. 나를 부르는 명칭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살면서 붙여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다. 채롭고 오묘한 인생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좋은 옷과 맛난 음식과 의리애련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갈망하지 마시게 다. 신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욕이 있으면 겉모양에 사로잡힌다. 겉모양은 결국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니 그대의 몸과 그대를 사로잡았던 것 모양도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니 마음을 잡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길만이 사람들을 개인적인 탐욕과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진실에는 금기가 숨어있다. 사람들은 진실을 회피하고자 금기를 만들어 놓고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금기의 벽을 부수고 진실을 마주하라. 자유로운 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버려 집착이 없고 어떠한 욕망도 끊어버리니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어느 순간 갑갑함을 느낀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 너머로 드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를 가두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웃으랴. 젊은 쉼 없이 불타고 있는데. 깊은 어둠 속에 묻혀서 어찌하여 촛불을 찾지 않는가. 불기 속에 서서 불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모르고 깊은 어둠 속에 묻힌 채 그 어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헤매고 있다. 다시 눈을 뜨고 그대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푸른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진리 또한 그런 것이다. 진정한 삶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영원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려라. 나를 벗어버리면 그대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그대 가서 있지 않은 곳에서 그대 입지를 찾지 말라. 그대가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멈춰라. 그대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어떤 행위도 거기엔 그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히 그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영토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속세에 우리는 내 집을 가져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말하지만 부처가 말한 영토란 세상 밖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다. 자신이 세계 전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쉼 없이 닦아 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세 번 초년기 장년기 노년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라. 그는 거짓 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는 수행자들의 앞에 서려고 한다. 그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자 여러분이 일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모든 일을 나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바로 야망과 자만에 가득 찬 저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저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한 채취하여 백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보다 낫지 않겠는가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는 바른 소원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세상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꿋꿋하게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편안함을 얻나니 그 편안함이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취를 응원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